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이기도록 복도다주고 격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회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까지 모든 운동 경기에는 응원이 있습니다 응원이 선수들의 힘을 복도다주고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응원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 보면 관중 수를 제한을 합니다 10%까지 제한하면 썰렁합니다 경기도 맥이 없는 것 같고 선수들도 그렇게 힘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응원이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곁에서 성원하고 호응하며 도와주는 것 곁에서 성원하고 호응하고 도와주는 것도 응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은 응원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옆에서 호응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지요 삶 자체가 응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고동원 씨는 그의 아침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응원은 사랑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격려의 표시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응원이 있는 곳에 절망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따뜻한 희망과 용기만이 넘칠 뿐입니다 응원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격려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나 두려움들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응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원은 결국 사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원을 하냐는 것입니다 응원을 받는 사람도 응원을 하는 사람도 실은 행복한 것이지요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다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받고 응원을 많이 하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원에 관한 탁월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고 계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엄청난 응원인데 하나님의 응원의 특색은 뭐냐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응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응원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잔치가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그렇게 도움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응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원을 많이 받고요 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여지껏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10편 118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8편 6절에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니까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은 자기 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자기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응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처지를 알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또 우리에게 힘을 복도다 주시고 때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지금도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그의 책 주와 같이 길 가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그분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차를 운전한다면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문신이 있음을 안다 문신의 글귀도 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주시는 응원을 아주 많이 받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감격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압력을 넣으면서 핍박을 하면 유혹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뒷부분에요 뒷부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23절 보시면요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아라 두 번째 권면이고요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손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손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되는 일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기가 막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큰 제사장의 큰 제사장 예수님이 이 십자가 재단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들이시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새로운 길이 뻥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면서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석의 은총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만들어 놓은 길로 주신 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다 주셨는데 기회도 다 주셨는데 이상하게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들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신앙에 이런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주저주저하고 나가기만 하면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미 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선물로써 다 길과 자격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격을 주시고 응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응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주신 자격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라 부르면서 뛰어가십시오 품에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굳건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23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또 약속하시니는 믿뿌시니 믿뿌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면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붙들 때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을 잡으면 소망을 잡고 약속을 붙들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건함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응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꼭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삶이 어렵고 권고하고 신앙의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으니까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있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격도 있고 길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럼 소망이 생길 것인데 그 소망을 붙들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응원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응원이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그럼 삶 속에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응원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최고의 응원과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원해야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는 최대의 응원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히 어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드는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응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결코 그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수치당하며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뒤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사면처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라도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고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원 때문에 마음에는 평화, 삶에는 형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응원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쓰시고 또 약속과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이 유지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형통함이 있는 또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권면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용어 가운데서 서로 함께 이것은 거의 절대적인 말입니다 홀로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 자체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로 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혼자 나만 이런 것들은 이 공동체엔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고 회복을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배도 회복하고 또 사명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홀로 혼자 홀로 혼자 이렇게 가는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로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려야 되고 또 마지막 대로 갔을 때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치열한데 혼자서 전쟁터에서 혼자서 영적 전쟁터에서 혼자서 싸운다는 것은 절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화목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나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함께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공동체 안에서 결속을 다지는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 가운데 선한 일이죠 우리가 말과 또 행동으로서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까지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 공동체가 접착제와 같이 튼튼해지고 결속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응원이고 선행을 하는 것도 응원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응원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등진 일이 없고 좋을 때는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형편을 알아야만이 적절하게 응원할 수 있고 필요를 알아야지 정말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교회도 알려주고 또 서로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누면서 또 기도하고 돕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말로 응원하고 손으로 응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을 들어서면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이거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5월은 강주하는 달이고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 그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힘들죠 우리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내 부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참 힘든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가정이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누가 하나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 다시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오히려 안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믿음이 이렇게 또 약해져가지고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일으켜야 될 그런 가정들도 힘이 든 것이고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머리가 커갈수록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그 자녀들을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정 단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들을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될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을 응원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들을 위해 서로 공유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지만 둘이 기도하면 더 낫고요 한 가정이 어렵지만 또 마음에 맞는 몇 가정들이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펼쳐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과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응원해야지만이 무언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다 지쳐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움직이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바람해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앉았든 무릎 꿇었던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자녀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신앙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응원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느 가정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가정들을 또 응원하시면서 응원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보금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섬기는 믿음에 대해 잘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시면서 복된 가정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일들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죠 어려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자신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신앙 공동체 또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는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로 응원해 주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응원해 주고 또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응원해 주는 일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잘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늘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무언가를 받은 것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땀으로 또 물질로 그렇게 계속 협력해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내보내며 지역사회를 보듬어 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존재 이유를 확인받지 않는 교회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저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이 행복하고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존재 이유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웃을 응원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이 교회가 우리 존재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 1구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19 생기기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아파합니다 우리 미얀마이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또 시라레 내전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 많고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자연재해 때문에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메스컴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또 어떤 서명이 필요한 데는 서명하고 또 작은 후원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구촌을 응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면 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도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 몰라도 또 우리도 그러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항상 갖고 감사하면서 열린 마음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응원을 받았기에 우리도 참으로 같이 신양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이웃들을 응원하고 지구촌의 사람들을 응원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그의 책 인생 비타민 응원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응원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다 응원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응원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도 필요 없고요 사람이라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응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응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받았던 응원들을 되돌아보면 당연히 응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 번 오는 기회가 또다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감동함이 있으면 다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가면서 응원하는 일들을 하죠 사랑도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응원도 습관이 잘 들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정말 진심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으니까 응원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셔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원받고 행복도 하지만 응원하면서 행복한 것이 정말 진짜 행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응원을 더 많이 받으시고 삶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